K-POP이 빌보드 차트를 뒤흔들고 있을 만큼 K-POP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문화기업 CJ E&M과 CJ의 공연 전문 제작 계열사 BPC 탄젠트가 손잡고 전 세계 10여 개국의 대규모 K-POP 페스티벌을 만듭니다. 단순히 보는 공연을 넘어 관객 참여형으로 대규모 K-POP 페스티벌을 여는 건 처음인데요. CJ가 가장 잘하는 문화 전파의 일환으로 K-POP의 위상을 글로벌 주류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J의 공연 전문 제작 계열사 BPC 탄젠트와 CJ E&M이 올해 전 세계에 월드 K-POP 페스티벌을 론칭합니다. 월드 K-POP 페스티벌은 BPC 탄젠트가 제작한 월드 DJ 페스티벌의 K-POP 버전. 월드 팬은 지난 2007년 시작해 17년이 역사를 가진 한국 도종 EDM 페스티벌 브랜드로 현재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페스티벌과 견줄만한 아시아 대표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월드 K-POP 페스티벌은 이름처럼 전 세계에서 K-POP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활용해 여는 K-POP 페스티벌. 이전까지 단순히 공연을 보는 K-POP 콘서트는 많았지만 직접 관객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자 음악과 문화가 결합한 형태의 페스티벌 IP를 글로벌에 론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9월 싱가포르와 호주, 10월 마카우로 시작으로 내년 일본과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론칭 이전 이달 22일 충남 보령에서 쇼케이스 형태로 처음 개최합니다. 먼저 보령에서는 에이핑크와 골든차일드, 온앤오프, 시크릿넘버, 비아이 등이 참여하며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행사에서는 국내 톱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2시간 남짓인 공연과 달리 8시간가량 진행되는 페스티벌의 특성을 살려 현장에 K-뷰티와 K-패션 등 각종 K-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는 점에서 문화 전파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월드 K-POP 페스티벌은 K-POP을 활용한 대규모 페스티벌인 만큼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돼 K-POP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BPC 탄젠트와 CJ가 K-POP 페스티벌을 새로운 먹거리로 택한 이유는 K-POP이 글로벌에서 대중적인 콘텐츠로 떠오른 데다가 국내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는 CJ그룹과 국내 대표 페스티벌 제작사인 BPC 탄젠트의 역량을 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CJ E&M 측은 현재 월드 K-POP 페스티벌의 론칭을 논의 중이라면서 K-POP 시장의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라이브 공연 기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J와 BPZ 탄젠트는 월드 K-POP 페스티벌을 K-문화 플랫폼으로 키워 K-POP을 넘어 우리 문화 전도사가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델리TV 문다입니다.